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캡처의 오른쪽에 화면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 목록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파워포인트 플러스 동그라미 영상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소스 목록으로 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먼저 디스플레이 캡처를 누릅니다. 기존에 있는 디스플레이 캡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뜨고요. 두 번째로 비디오 캡처 장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비디오 캡처 장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원 모양의 그림 이미지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지는데요. 그거를 미리 조금 다운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이 동그랗게 만드는 원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다운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캡처 장치, 비디오 캡처 장치. 그러면 비디오 캡처 장치를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렇게 줄여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디오 입력 캡처 장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오디오 입력 캡처 장치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디오 믹서 있는 부분에 비디오 캡처 장치의 점색에 있는 걸 클릭합니다. 여기에는 필터와 속성이 있는데 그동안은 계속 속성만 들어가서 이번엔 필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디오 비디오 필터와 효과 필터가 있는데 효과 필터 아래쪽에 있는 곳에 플러스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미지 마스크 혼합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에 보면 알파 마스크 색상 채널, 알파 마스크 알파 채널이 있는데 알파 마스크 알파 채널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경로에 찾아보기를 누른 다음에 아까 다운받았던 동그라미 원이 있을 겁니다. 그 위치로 찾아가서 검은색 동그라미 원 모양입니다.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디스플레이 캡처 장치 위에 비디오 캡처 장치 동그랗게 원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다른 걸 한번 주모니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동그란 원 모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알파 마스크 알파 채널을 필터에서 지정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멋진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